자 25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 파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파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파편을 가져가고 아이고 얘 진짜 외롭네 아냐 보여줘 어떻게 해야 될까 걔 파편 파편은 파편에 집착하지 말자 파편은 포기해 뭐 찾아야 돼 하나 더 이런 것들도 다 딴 데서 찾아온 거잖아 찾아야 돼 어디서 찾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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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사용 I don't think that'l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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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땐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짜증나긴 하지만 저기 여기 아니야 뭔가 더 찾을 게 있을 것 같아 우리 저거 마지막에 통니바퀴 같은 거 찾을 때도 몰랐잖아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 동니바퀴 동니바퀴? 응 조선쌀 모양 말하는 거야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애 근데 없을텐데 이 돌은 어떻게 하지? 이게 못 풀린게 왜 이렇게 많아 그치 만났어 도망갈 기회를 줄 수 없다는게 아쉽군 부기의 알탐임이란걸 모르시는군 이야기나 나눠보자고 주먹으로 말이야 산빵을 잘 날렸어 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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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복 중복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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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다 찾았어 여기 다시 돌아볼까 일단 보고 잘 찾아 봐야 여기서 또 찾아봐야지. 여기가 아니요. 여기가 아니요. 다스레기야. 없어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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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소로 가봐, 초소로. 초소? 아, 근데 이 방이. 의심스러워. 둘이 연결만 돼, 이거. 저기 구멍이 들어, 못 끼어 들어가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다규. 없다규. 야, 혹시. 그건가? 기재실에 놓고 왔다. 현지바퀴같아. 거기다 못 껴 맞혔었잖아. 핸들같은거. 갖고와. 기재실 가봐. 그럴 수도 있어. 그거 갖고와야겠다. 왠지 그거인거 같다. 왠지 그거인거 같애. 바닐라나? 아, 일단 가봐. 빨리 가봐. 오레칼쿤 만들고서 빼왔어야 되는데. 오레칼쿤 만들고 나서는 볼일 없잖아. 아이, 또 만났어. 또 받는군. 도망간 기회를 줄 수 없다는게 아쉽군. 우리가 그런 사이였던가? 아, 이제는 제가 빠져나왔듯이. 이보라도 문제없어. 아아. 할말은 다했나? 아아. 자식이 이리와. 방치 이들 날려주마. 아, 눈이 하얀색이 된다. 맞으면 눈이 하얀색이 된다. 신자기가 보여.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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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ed. Paun refused insky souma 발라 Arriving 2abi 마사1…. 마사1가 가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가자 가자 가자. 아닐 수도 있지 뭐 어쨌든. 뭐든지 이제부터는 다 회수해야겠어. 쓰고나서. 회수해야지. 아이씨 이 자식. 이거 뭐 왜 만들어 놓은거야 진짜. 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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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먹고 싶다. 케이크. 케이크를 베이크. 베이크. 아 왜 일로가. 이상한 놈이. 저기로 언제가냐. 잠깐만 세이브.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 아주 잘 튕겨서 이게. 친 것 같아. 자. 나오지마. 안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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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숨어. 지나가라. 지나가. 그렇지. 지나가야지. 수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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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로. 수로수로. 수로수로. 김수로. 개모양의 땜목을. 타버려. 청동했는데. 수로수로. 맞을 것 같아. 왠지. 알 수도 있어. 아니면 나. 멘붕 내지도 몰라. 알 수도 있어. 아니면 나. 멘붕 내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아니면 정말.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봐봐. 이거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기는 안 쓰이잖아. 그래도 뭔가. 생긴 게 비슷하긴 하지. 어. 생긴 게 비슷하지 않은. 초성 딸이 새겨진. 올라가 봐.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여긴 똑같이. 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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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였어. 그럼. 아. 그래. 이거야.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일단은. 일리를 맞춰 봐야지. 좋아. 한씩 해보자. 여보. 이걸 먼저 깨지 않을까. 아. 핸들이면 마지막인가. 핸들이니까. 그렇지. 이걸 먼저 깨지 않을까. 고. 핸들. 핸들을 먼저 해야 되나. 핸들을 먼저 해야 되나. 이거. 이 상태에서 해봐. 이 상태에서? 응. 이런데 남긴 건가? 아. 이런데 남긴 건가? 아. 거기.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잠깐만. 모든 대가 남긴 건가? 아. 버ti. 아. 그건 안 붙고. 그래서. 고. 이 상태도 냅둬 봐. 이거 갖다 일단 가운데 껴보고. 여기다 해봐, 여기다 해봐. 나무수로 꽂아, 나무수로 꽂아. 여기는 뱉어낸다니까. 그럼 저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 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또 여기다 꽂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다 똑같은 생각하지 말고. 뱉어낸다니까? 그럼 이거를 다른 데도 꽂고. 얘 다 맞아야지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가 두면 뱉어낸다구요. 어떤 데다 꽂든 여기다. 뱉어낸다구요, 뱉어낸다구요. 얘 맨 마지막인가부다. 얘가 durch뱉어낸을 부족하겠지. 거치로. 뱉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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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는 무조건 구슬을 다시 털어놨는데? 가운데드는 게 맞았을 텐데 저놈의 흔들 흔들이 그냥 가운데 아니야? 흔들이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게 맞아 다른 데는 다 구멍에 안 맞아 자체가 다 작잖아 흔들 저 흔들 이게 잘 안 꼬자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해봐 이건 그냥 이거 왜 그렇게 생겼어? 야 해볼게 난 말로디씨 내가 볼 때 이게 가운데가 맞아 이게 가운데가 맞지 가운데가 맞아 그리고 또 구멍도 이게 맞는데 지금 이게 토해낸다는 게 이게 다 맞지 않아서 그래 근데 저거는 맞아 다른 건 아예 구멍에 맞지 않잖아 근데 이건 토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위치가 잘못된거야 그럼 위치로 바꿔 볼게 이제 연출하면 뭐 이제 다 해볼 수가 없지 하나를 갖다 고정해놓고 고정해놓고 쭉 다 해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고 있잖아 하나고 고정이 안 됐잖아 다 돌아갔잖아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간다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막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지 그 수밖에 없지 이것도 뭔가 방법이 있나? 꼽는 방법이 있나? 잘 먹고 가자 이게 내가 놓고 다시 이게 내가 놓고 다시 잘 먹고 가자 아이고 고정해드렸잖아 아이고 고정해드렸다 좀 그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아아... 이제 시... 잠깐만 이거 뭔가 책... 책이라든가 이런데 안 써있을라나? 있을수도 있지 이거 그냥 구슬 밖에 들어가는게 아니야 맨 마지막에 나가야겠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거 못가가가 이렇게는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다 꼽는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데다 꼽는게 아닐 수도 있고 가운데다 다 몰아넣는 거 할 수도 있어 몰아넣는데 더 이상 끼울 수 없다고 말해 3개 이상 되면 그렇게 그런가? 그런 것들은 안 낸다 3개 이상은 안 낸다 3개 이상은 안 낸다 1개 이상은 안 낸다 거의 1개 이상은 안 낸다 방향만 보까봐 처음에 왼쪽이 시작된다 흐흫 5개 이상은 1개 이상은 자 그렇게 무작위로 하면은 무작위로 하면 안돼 지금 연락 무작위로 하는거야 지금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줘봐 오빠가 하는건 뭔데 이거 이제 야 이거 수학에서 수학에서 그거 뭐야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로 갖다가 다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 갖다가 맨 위로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다 해보자 내 생각에는 이게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게 무조건 가운데에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나도 하는데 하는데 하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고 해볼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까 아까 그게 안 맞았어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아니라니까 내가 무작위로 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니까 뭘 아니야 자기말이다 경혜수 딱 봐도 그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만 비워놓고 그렇게 만든거겠어 기다려봐 Holl Says 대기 좌완 It just spat the bead bac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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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it spat the bead back out. I can't put it there. 아 아 아 아 아 으 이 방법은 아까도 내가 다 해봤다니까 다 생각하고 해봤는데 뭔 소리야 i can't pick it up i'm already holding something i can't put it there it just spat the bead bac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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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쪽으로 와야 그러면 살 수 있는건 다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해봤다고 했잖아 왜 무작위로 막 다 돌려갔어 아니야 돌아가면서 다 해봤어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면서 한건데 방향별로 하나하나씩 해봤다니까 이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딴걸로 해봐야 돼 딴 방법 딴걸로 해봤어 3개는 안 되잖아 이제 잠깐만 이거에 대한 뭔가 그림이 있지 않을까? 아까 그 그림 아니야? 그림은? 다시 보볼까? 아까 그 그림 아니야? 내가 아까 그 생각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 봐도 정확히 보시네 이거 봐도 정확히 보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했는데 나 연락 갈구고 말이야 자기가 한건 정답인것처럼 얘기해 확인 나오고 를 shit 쥐 이것 이거 이럴 요 비밀 빽 를 populations 제 볼 말 이거.. 이게 핸들이고.. 어? 이게 핸들이고.. 이거고.. 이게.. 이거다.. 이제? 아니야.. 그거 있잖아 아까 그거.. 손이 바퀴.. 아니라니까 그럼 위.. 이건 뭔데? 여기 다 있는 거는.. 달은 뭐고.. 그냥 이건 달이랑 해야.. 달이야.. 달이.. 그게 달이잖아 그래.. 그게.. 달 모양.. 근데 그게.. 이쪽 면도 있고.. 어? 좌우도 있고.. 아래위가 있잖아.. 그걸 어디다 놓는지는 모르잖아.. 이거만 봐서는.. 이거만 봐서는 모르잖아.. 어차피.. 그니까 이 가운데꺼.. 이걸.. 잠깐만..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일려봐.. 이거.. 이거.. 이거잖아.. 그래.. 비슷하게 생각나.. 잠깐만 있어.. 아.. 이거다.. 이거 봐.. 핸들이랑.. 요거랑 끼우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 끼우는 거야.. 밑에다가.. 위치나 위나.. 그 나머지 주변에.. 다시 봐봐.. 봐봐.. 톱니바퀴랑.. 그림을 보고 여기.. 봐봐.. 초승달이랑.. 이.. 별.. 이.. 별 모양 톱니바퀴 있잖아.. 응.. 이거는 밖에다 끼우는 거고.. 요거 있지.. 요 무늬.. 요거 핸들.. 핸들 위에다가.. 그래.. 핸들 위에다.. 3개까지는 안 끼우거든.. 핸들 위에다 이거 꽂고.. 그 다음에 나무 뭐 꽂고.. 나머지 주변에 이거 돌려가면서 해보면 되지.. 해보자.. 그래.. 핸들 위에다가.. 맞잖아.. 이 모양.. 핸들 위에다 이거.. 그 다음 이거 초승달이지.. 이거는.. 선.. 이거는..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건 돌려가면서 해보면 돼.. 핸들.. 핸들.. 핸들 위에.. 핸들 위에 하는 건 제가 생각 못했네.. 그치.. 경호에서야.. 이렇게 놨어.. 이거 보기 잘했구만.. 이거 보기 잘했구만.. 상식적으로 왜 핸들 위에 저런 거 만들었냐.. 그치.. 아이가.. 빵빵이도 아니고.. 킹빵이.. 이인리 소리가.. saw.. 추억.. лоп.. 이제.. 왜 내려가.. 와.. 나이도 왜 말씀 안전거라.. 나이도 왜 문의가.. 보소.. 다이.. 나이도 왜.. 무슨.. 그치.. 다시 올라가 봐.. 자.. 핸들 위에 저거 물어봐.. 내 위에 나왔어 그래 이거 그래 근데 이거를 맞춰야 되는거지 맞잖아 나도 더 생각이 있다는걸 오빠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바꿔야지 뭘 여기를 왠지 어디인지 왠지 알거같아 여기일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에는 상관없을수도 있지만 어 돌아간다 여기 옆에가 돌아갔잖아 어 됐다 좋아좋아 뭐가 열린거야 아 여기가 열린건가 문이 가봐 어 발이 잘린거 같잖아 어 발이 잘렸어 챙겨 하다로 치겹 으흐흫 이런게 뭐가 열린거야 이렇게 움직인거같은데 이거 갖다가 여기다 연결해봐 그런가? 사용 아이씨 지금 여기가 팔이 짤렸어 그지? 왜 짤렸을까? 안 열렸잖아 근데 문이 다시 볼까? 열릴 때까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방향을 반대로 해서 한번 4번을 해야 되나? 4번을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있었지 여기다 바꿔 봐 여기다 돌아가네 뭐지? 그냥 두 번 한 거 봐 두 번 한 거 같아 바꿔 봐 없어졌어 남은 옷이 예? 끝이야 남은 옷이 없어졌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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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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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리칼쿰 다 썼다 어 어리칼쿰 다 썼어 만들어봐 어떡해 땡기기 해봐 내가 움직일게 아 어리칼쿰이 모자라갖고 더 못하는 거 아냐? 만들러 가야되나? 어 근데 이거 그럼 다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 뭐 뭐 없어 끄고 핸들 우리 카우큰 모델러에 핸들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빼올래? 뭐 빼? 아니 보기 봐봐 보기에서 어떻게 빼냐고 여기다가 다 빼놓으라고? 핸들만 있으면 되지 아 됐다 응 우리 지금 만들어와야 되나? 만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 모자라는 것 같아 빼기 안되나? 거기서? 안되던 것 같아 열기 열기 해봐 열기 일단 세이브하고 우리 카우큰 모자라는 것 같아 진짜 눈리지도 없어요 이 가게 저 안쏘서 세이브17로 됐나? 네 일단 끄고 그리고